1. 고추 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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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애들이 오늘 다 다 죽여를 해야지 would be 2. 고춧가루 2. 고추 articles 2. 고추 2. 고추 3. 고추 2. 고추 2. 고추 2. 고추 2. 고추 2. 고추 내가 그 밥을 죽을 수 없어 김치만 해서 한국사람은 어쩌고 어쩌고 해도 김치가 최고야 이거 많이 짜고 있나? 깍두기 먹어보고 괜찮으면 갖고 가고 너무 맛있네 옛날 휴골 반찬이네 짭짤 알았니? 응 응 많이 먹어요? 응 많이 먹고 있지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밥 먹고 다시 한 개 한번 시켜줄게 네 아 아버지랑 밥 같이 먹는 날이 하루 한 끼 있으니까 아유유유유유 이거 좀 끊어 이거 어딨다 한 개씩 갈비 찜할 때는 몰랐잖아 응 오니까 응 난 찍어줄게 좋아 그거 찍을 해 이젠 손비가 어떤 갈비가 좋은지 보고 갈비가 좋은데? 응 응 응 손비가 저기 찼는데 이거 만큼 찼는데 응 그래서 잘라먹어 네 댕글 오케이 봐봐야겠네 나.. 뭐.. 먼 해라 그래 멍게.. 나도 멍게 좋아해 멍게의 향기도 좋아해 멍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뭐.. 뭐 멍게.. 뭐 없는데.. 뭐 멍게.. 항상 멍게를 내가 생각한다 응 좀 쳐서 주지 어 이거 살 좀 쌈, 다 한 쌈이래 줬어 아이고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